안녕하세요 앰비츠 아카데미 입니다. 오늘도 리즌 9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살펴보는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오토튠 이라든지 안트레스에서 나온 오토튠 플러그인 이라든지 아니면 세리머니에서 나온 멜로다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는 것을 엠비츠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에요. 자 우리가 보컬을 레코딩을 했을 때 음정을 정확하게 마치기 위한 튜닝 프로그램이 되겠죠. 자 그런데 리즌 9이 되면서 이 내용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 근데 사실 로직도 과거에 벌써 지원을 했고 큐베이스도 옛날부터 지원을 했었고 스튜디오 1 같은 경우도 멜로다인을 에센셜을 주면서 또 지원을 하죠. 리즌 같은 경우는 한발 늦긴 했어도 굉장히 양질의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데모를 제가 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먼저 솔로를 통해서 얘를 보고 자 먼저 얘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자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까요?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자 다른 걸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그죠?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노트를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. 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기본적으로는 멜로다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자 얘만 한번 들어볼게요. 자 지금 보시면 B플랫 음이 나오고 있었죠? 자 얘를 자 이렇게 음을 바꿔볼까요? 자 이렇게 굉장히 위화감이 없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기능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매뉴얼로 움직이셔도 되겠고 자 여기 있는 커렉트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오토로 맞출 수도 있게 되겠고 리셋을 통해서 자 다시 돌리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트랜스포즈의 옵션이 있는데요. 자 점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파인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미세하게 자 이때 다시 커렉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붙게 되겠죠. 자 그 다음에 파인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 점프를 눌러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다른 노트로 움직여지게 되겠는데요. 스냅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콘타이즈처럼 딱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꺼주시게 되면은 소리는 나지 않게 되겠구요. 자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있죠.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노트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. 자 먼저 가운데 점을 잡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아예 일자로 펼 수도 있죠.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계적인 로봇 보이스를 만들 때 많이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. 자 이렇게 다시 원래의 굴곡을 살릴 수 있거나 바이브레이션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자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점을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다음 노트에서 떨어지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질래? 이렇게 떨어질래?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 우측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을 아예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. 자 이 컷툴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노트를 잘라주세요. 자 그 다음에 다시 포인터툴로 가서 노트를 변경을 시켜주시고 자 들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. 자 리셋을 통해서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오고 자 들어보면 이렇게 되던 거를 음악을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지는 것들이 만지면 만질수록 열화가 생기게 되겠는데요. 자 리즌의 이 튜닝은 굉장히 위화감을 많이 줄여놨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자 이해가 되셨죠?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Shift 탭을 눌러서 다시 빠져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좋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. 자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자 여기 있는 자 오디오를 잡고 그대로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미디 파일로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 이게 바로 오디오 투 미디라는 기능인데요. 이 내용도 자 다른 DAW에서는 과거부터 지원을 하던 내용이죠. 하지만 나인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새로 생겼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.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통해서 비트메이킹을 하시는 거예요. 자 비트박스를 하시거나 자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쿵 쿵 쿵 뭐 이런 식으로 노트를 만드시는 거죠. 자 그런 식으로 노트를 녹음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자 이런 식으로 미디로 만들어서 자 콩이라든지 이런 드럼 머신으로 어사인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입을 통한 시퀀싱이 되겠죠. 자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또 한 가지 자 이런 식으로 보컬 트랙을 미디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른 자 리드 스니스나 뭐 이런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그대로 자 여기에다가 내려주신 다음에 자 얘와 얘를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이스 씬스의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. 자 이런 기능들도 여러분께서 착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